꽃씨를 뿌린 꽃밭에 얼만큼 올라였나 볼까요? 뭔가 뽀드득 뽀드득 올라옵니다 꽃씨를 뿌려도 이렇게 뽀드득 뽀드득 올라오는 것만 코스모스 꽃밭이 풍성하게 싹이 올라오도록 뽀드득 뽀드득 무언가 씨를 많이 뿌려놨는데요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꽃씨를 잘 크라고 비가 오는 거예요 너무 너무 오래라 마지막으로 뿌렸어요 흡이 더 필요합니다 좋아요 오이소 오늘의 주식은 꽃이 흡입하고 꽃이 흡입하고 꽃이 흡입하고 꽃이 흡입하고 꽃이 흡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